우리는 2개의 공식을 준비하자 그리고 2개의 공식을 준비하자 그리고 한쪽으로 야나도 영어 펀치에서 먹힐까? 당연히! 이 레스토랑은 3개의 식당 이게 자꾸 독일어가 생각나다 보니까 잠깐만요 2개월간 야나두와 함께한 결과 많이 성장했고 부족했던 문법까지 1대1로 코칭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영어 스킬을 디벨롭 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란아두에게 강한 야나두가 높은 것 같습니다